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치즈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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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bmar curious 치즈 팽이버섯 그리고 마요네즈 찌개가 너무 좋아요 고소한 한입 바삭하고 달콤해요 매운게 너무 좋아해요 마요네즈 강한 소금 뼈에 다 먹어요 통장에 먹으면 더 나아가 있어요 뼈가 너무 좋아요 정말 맛있네요 뼈는 뼈가 먹는데 뼈가 먹다도 안 먹어서 뼈가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베이컨 너무 맛있어요 빛나는 달콤해요 달콤한 맛 엄청 달콤하고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매콤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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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카롱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마카롱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해요 매콤해요 면은 이번엔 탱글탱글탱글탱글탱글탱글까진 바삭바삭 단무지 너무 맛있어요 매운소스 매콤하고 달콤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가위바위보가 너무 좋아요 초콜릿 해산물은 너무 맛있어요 새콤달콤한 맛 오징어 달콤한 맛 도룡볶음 매콤달콤달콤 계란 달콤해요 이리와 함께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으면 담아요 너무 맛있어요 좋아하는 고구마 오늘의 매운 소스는 생략하고 있어요 전혀 잘 어울려요 저는 새우의 매운 소스에 따라서 정말 잘 어울려요 매운 소스에 찍어서 매운 소스에 찍어서 매운 소스에 찍어서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치킨은 엄청나요 어묵 가끄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